.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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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속도가 0.5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0.5입니다. 파란 옷은 많이 들어가야 뭔데? 나 왜 안나는데? 좀 aff. 돌아갔одно 엄맛아. 안작는데. 아직 왔거든? 석수영점에서. 녹화 중 네? 이쁜 표정 어떻게 해? 와 네 여기 오시면 될 듯 여기 어디로 가냐 우리? 소고전춘? 어디로 가냐? 나부터 여기요? 죽어요 죽어요? 네?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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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나 다같이 선로 들고 몰라 위로가 일단 모르겠고 일단 위로가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래 뚫려있어갖고 아 나 죽어 옆도 아래에 있고 폭탄 막힌 해놨어요? 옆 여기 막혔네요 여기 아래 뚫릴 생각했잖아요 지금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선로 들고 가시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그차 밥 줘 밥 나도 줘 배고파 그럼 집에 안 담아 신혼도를 이예요? 앞에 보다니깐잖아요 혹시 물어 넵 여기 온다 지금 럭킹 쩍쩍 쩍 쩍 아이고 커판 갈게요 어 밑에서 해놨는데 네 일정 갑시다 한 번 더 갈게요 안 되려나? 한 번 더 갈까요? 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굳이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저거 너무 멀어서 돌로 옮기는 거 더 좋아 위에 돌 좀 불어올게요 네네 버겁다 밥 줘 어디에서 죽은 거야 캐다가 죽은 거야 어디까지 가서 캔 거야 위에 안 캐다 폭탄으로 캐려고 했던 잠깐만 난 위에 한 개 나 위에 한 개 희노유예요? 초코유유예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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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일로 일로 올라와 아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네 올라갈게요 다시 뒤로 빠질게요 다시 뒤로 빠질게요 다시 뒤로 빠질게요 응 되시고 폭탄의 돌 와 나 꼈어 나 렌들임 살려줘 리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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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대체 뭘 들고 이놈아 한 번 쓸게요 한 번 쓸게요 한 번 쓸게요 여기 뭐하노 여기 폭탄 들고 갈게요 선보 봐주세요 밥을 많아요 밥 쌓여 있는 거 쌓여야 돼요 더 뽑아 뽑아 더 뽑아 뽑아야 돼 이러다가 죽어 마지막 기탄 네네 들어가요 앞에 나무 앞에 나무 손으로 뺄게요 납대로 먼지 먼지 지워 먼지 지워 이분 밑에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뭐요? 솔로 할 때 위험함을 알려줘요 네네 아 맛있다 맛있다 위에다 그냥 포탈 쓸까요? 위에 구멍에다가 여기도 할게요 많이 아쉬운 순간 난 알지 알지 여기 한 줄 다음 폭탄 여기 얍 뒤에 좌우 많으니까 그 밟았어요 네네 여기 뚫렸어 여기 뚫렸어 아래 뒤에 깔아주시고 여기 폭탄 한 번 아니 폭탄 갈게요 자리 둘 여기 앞뒤고 길 있어요? 코암님? 네네 또 어디 갈까요? 폭탄 저가 들게요 그 길 막히기 전에 아 막혔네 네네 아 밑에 밑에 길 있어 밑에 길 있어 밑에 네 밑에 있어 응 폭탄 일단 들어온을 여기 여기 네 폭행이 나 들을게 도.. 도끼 뒤에 있는데 아 다음 폭탄 들게요 다음 폭탄 낙킹을 볼게 두개 한 차 다 빠져갔으니까 브레이크 한 번 잡을게요 네네 네 밟으세요 밟으세요 네네 네네 네 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될 거 같은데 네 네 아 방금 전에 폭탄을 빨리 들어줘야 되는데 주변에 자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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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독히 둘게요 네 솔로 빼 솔로 빼 도로 도로 프로를 접 Jay 도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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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야 Kann nad 5190까지 가면 1,000m 간거구요 저희 목표는 5,290 거의 300을 더 가야되네 될 것 같기도 하고 스판 들게요 바로 밟을게요 여기 막혀요 밑으로 오시면 네 스판 들게요 스판 둘 밑으로 내려갈까? 네 여기 밑에 있어요 네 볼게요 스판 둘 스판 둘 여기다 해요? 저기요 거기요 도깨가 늘었어 보낼게요 수업 여기 하나 넣으면 될지? 어떻게 될 거야? 아! 멈춰버렸다 괜찮아, 일단 지금 멈췄어요? 힘들었어요? 응 안돼! 물! 물! 앞부터 들어주세요 여기 아, 뭐야?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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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게요 위에 저거 좀 데리게요 네 내리다가 죽겠다 내려줄게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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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안정된 느낌이지? 응 네 위로 가야겠네요 내가 워킹할게 저 뒤로 뒤로 들었어? 들었어 뒤로 갈게요 설로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리로 가게 아! 아 뭐야 아냐아냐 설로가 뒤로 깔려가지고 그 저는 뒤로 가려고 했거든요 창 들어왔어요 뒤로 돌아서 가는 아 저 뒤에 뒤로 위로? 네 뒤에 자원이 많아서 저 다운가는데 시간 걸리니까 이리로 가도 돼요 괜찮아 괜찮아 뒤로 도는 돌인 자원이나 이거 여기 위에 있거든요 위로 가죠 위에가 넓으니까 위에가 넓으니까 일단 들게요 네네 밑에 뚫어놨어 이거 뚫게 앞에 보여요? 네 거기가 딱 그거예요 죽어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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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제가 죽은 지점 아시죠? 네 네 보여요 그녀는 죽어서 발판을 남겼다 나도 죽는다니 위에 한 번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밟을게요 네 밟을게요 밟을게요 여기다 밑에 나무에다가 둘러 modes 홈이 돌 땅이 한 번 있어요 여기다 놓고 밑에 나무 나리? 응 뒷다리 여기 그냥 네 kept 저러가야 된다 이게 메일 봬도 돼요 저러 잘 만들고 있어요 뭐예요 놓을게요 놓을게요 더 폭탄 들까봐. 진짜로. 폭탄 들어버릴까봐 무서워. 진짜로. 내가 넣을게. 바로 밟았어요. 레일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으로 좀 당겨줄게. 아 이거 뭐야? 길 어찌 된거? 아래로 빼야될 것 같아요. 길 있는거 도와드릴게요. 여기 폭탄이야? 폭탄 아직. 손 나왔어요. 나 죽어. 응? 폭탄을 들고 갈까요? 앞에 돌에 한 번 써주세요. 오케이. 손 나왔어요. 폭탄 들고 갈까요? 네 앞에 돌에 한 번 써주세요. 히트에서 돌에 가면 돼. 오케이. 때려올게요. 히트. 브레이크 장착할게요. 여기 폭탄 하나?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브레이크 밟으면 거기 돌 회수할 수 있어. 소원은 괜찮아요. 거기 앞에 레일 도와주세요. 잠깐. 네. 지금. 브레이크. 네. 지금. 폭탄 바로 한 번 쓸게요. 네. 솔로 빼주세요. 살려주세요. 솔로. 뒤에 돌 다 쓰겠다. 게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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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든 게이든. 폭탄. 솔로 솔로 봐주세요. 솔로 솔로. 나이스. 와. 물 맞다. 너무 좋다. 앞에 골자리도 맞네요. 1290이요? 5290? 네. 이거 돌. 마킹. 아 오케이. 폭탄 돌. 여기. 한 번 막혔어. 그. 그. 돌이 많이 없어요? 응. 바로 밟을게요. 일단 바로 쓸게요. 네. 그. 마킹 해주세요. 아 마킹. 둘 다리 해줘요. 둘 다리. 해놨어요. 아 네네네. 아 둘 다리. 컬러. 컬러. 연락. 저 여기에. 그러다. 놀아요. 다시. 바로 제거. 올림픽. cond악. 다시. 뭔가. ك. 반가운거에요. 수 trading. 열. headline. kasug. 그 레일 최대한 레일 최대한 아껴야 되거든요. 돌 없어서. 여기 잠깐 가볼게요. 그럼 어떨까요? 돌 있는대로 최대한. 제가 돌 태고 있어요. 제가 돌 태고 있어요. 물통 배달 좀. 여기 위쪽에 돌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오른쪽 위에 구성. 돌이 너무 없는데. 여기 돌 안 썼으면 터지 않겠다. 돌을 손에 들고 있을게요. 놔 놔. 돌을 손에 들고 있어요. 먼지 다 지워주세요. 나온 나올 거야. 한번 볼까요? 돌 들고 있죠 지금? 저도 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한 거 어떻게 봐야 해? 나 바닥에 놨어 나는. 혹시 볼까 봐. 마킹은 이 클랜님? 마킹은 이 클랜님? 마킹은 할 수가 없는데? 일단 폭탄 쓸게요. 이거 최대한 할게. 일해라. 공룡아. 돌 없어졌어. 바닥에 돌 없어졌어. 돌 없어요 지금. 여기 폭탄. 폭탄 어디에요? 네? 바닥에 돌 없으면 뒤에서 꺼낼게요. 계속 꺼낼게요. 저기 저기 제일 밑에. 여기 여기 밑에. 네네네네. 돌 이거 없네. 그냥 그다 놓으세요. 이거. 솔로 그렇게 가세요? 솔로 위로 갔어요?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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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죽겠다. 솔로 놔야 돼? 놀게요. 밑으로 내려왔어요. 한 칸 들게요. 아 여기 한 칸 있는데? 바로 밟을게요 그 장. 밟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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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위쪽에 레이 세 개 있고. 뒤로 들어갔어요. 폭탄 한 번 쏴야 돼. 버겁다. 돌려올게. 시간대라 시간대라. 도끼도 뒤에 있어. 폭탄 들었어요? 통적하게. 아 ! 다 거기. 아 설로 안. 그래. 못 해 못 해. 폭탄이요? 안대 안대 캐쳤어요. 그냥 만생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전 coś 아 저거. 전 거 못 해. 전 거 못 해. 전 거 못 해. 아 이고. 전 거 터졌다. 전 거 터졌다. 아 이거 와. 아 안돼. 아 안돼. 소리 너무 없었다. 그러게요. 저기서 좀 더 볼걸. 아 맵이. 내가 빨리 파악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나도 당해가지고 파악하느라. 근데 맵 보는 거 다 같이 보긴 해야 돼. 맞다. 아 너무 아쉽다. 그러게. 다들 수고하셨고. 응. 염두판 봐야지. 열심히 더 해야겠네. 아 아쉽다. 그냥 넘어가게. 아직 안 뜨대. 뒷. 어. 네? 이제 될 거예요. 어때요? 근데 어려운 맞죠? 네? 네. 맵 한번 볼걸. 아. 까비. 여기 봤으면 돌이 더 부족했을 거 같아. 손에 두고 있는 게 아까워. 아 바닥에 내려놓긴 했어. 혼자다가. 근데 보니까 없어졌더라. 흐헤헤헿. 보이지? 있어요? 안 보이는데? 나도. 아 여기서 밑에 폭탄을 뚫었어야 됐네 밑에 어디? 야 나도 보여줘 그냥 혼자 봐 맞죠 같이 여기 이 상태에서 아 저 아래쪽 아래쪽을 파가지고 중간에다가 폭탄을 놓았으면 선로 밑으로 꼬면서 그래도 돌이 부족했긴 한데 아래쪽에다 놓지 않았나? 죄송해 봐 죄송해 봐 봐봐 아래쪽에다 놨어 아 내가 잘못 갔네 위로 갔거든 나는 여기가 한 줄이어가지고 망했어 여기가 한 줄인데 여기서 밑으로 갔어야 돼 밑으로 갔어야 돼 네 그러면은 위에서 이제 움직일 동선이 되는데 봐봐 아무것도 안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 위로 붙이는 버릇을 고쳐야겠다 음 근데 이거는 맵이 진짜 너무 안 좋게 나와 여기서도 폭탄이 너무 조금 있어 나 당황해가지고 그냥 바로 폭탄을 들었어야 됐는데 아 저기가 막혀서 또 못 들어 저기 밑으로 조금이라도 꿀걸 그러면 타이밍 딱 맞아가지고 아 맞네 아 까비까비 그래 내가 여기서 내가 살고 저기서 또 꿨으면 근데 나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들었어 나 죽을게 왜 이렇게 이제 아멘